나는 상나게 큰 성씨의 후손으로 태사 권행의 증손자였네. 송나라 희령 2년, 고려 문종 23년, 1069년에 태어났네. 14살에 나병에 걸려 부모가 거두어 주지를 않고 숲속에 버렸네. 밤에 호랑이가 안하다가 석실에 놓아주고는 눈에 불을 켜고 두 마리의 새끼에게 젖을 먹이며 그 곁에 있는 나를 해치려 하지 않더군. 통증이 한창 극도에 달아요. 호랑이의 어금니에 물려 속히 죽지 못하는 것만이 한스럽더군. 초라라는 풀이 벼랑의 구멍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잎이 넓고 뿌리가 크더군. 시험삼아 씻어서 먹었더니 뱃속이 조금 채워졌네. 그걸 먹으며 몇 개월이 지나자 부스럼이 줄어지고 점점 혼자서 일어섰었네. 그리하여 많이 캐다가 끼니마다 그걸 먹었었네. 산 중턱의 것을 거의 전부를 캐 먹으며 몇백 일을 지내자 부스럼이 다 벗겨지고 온몸에 푸른 털이 도단하기에 기뻐하며 실컷 먹었더니 또 일백일이 지나자 몸이 저절로 움직여져 산의 정상에 올라가지더군. 이미 나병은 나았으나 옛날에 마을을 판별하지 못하여 길에 나와서도 갈 곳을 몰라 서성거리고 있었네. 뜻밖의 중 한 사람이 산보물이 아래로 지나가고 있어 그곳으로 찾아가 길을 막으며 묻기를 이곳은 어떤 산입니까? 했더니 중이 이건 태백산이요. 지역은 진주부의 소속입니다. 하더군. 그래서 근방에 절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중은 서쪽 봉우리에 절이 있으나 길이 단절되어 쉽게 올라갈 수 없을 것이요. 하였네. 나는 곧 날아서 그 암자에 이르렀더니 선방은 낮에도 문이 닫히고 사람이라곤 없더군. 손으로 교체해 문을 열고 들어가 가운데에 있는 집으로 가보았더니 늙고 병든 중 한 사람이 굵은 배옷을 두르고 탁자에 기대어 숨차하며 거의 죽어가는 모습이었네.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간밤에 꿈의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 스승님 비결서를 전할 사람이 지금 오고 있다. 고하더니 그대의 얼굴을 보니 진정 그 사람이군. 하면서 일어나 보자기를 풀어 한 뭉치에 책을 꺼내서 주었네. 그리고는 주면서 이걸 만 번 읽으면 그 의미를 저절로 알 것이니 노력하고 게으름 피우지 말게나. 하였네. 내가 그건 누가 전해준 것이냐고 물었더니 신라의상 대사께서 중국에 들어가 정양진인을 만났더니 이 책을 주셨고 임종의 나에게 부탁하시며 200년 뒤에는 반드시 전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고 하였는데 그대가 그분의 예언에 합치되는 사람이니 받아가지고 힘쓰게나 나는 전해줄 사람을 만났으니 이제는 죽으려네. 하면서 가부좌하고 조용히 입적하였었네. 나는 곧바로 그분을 답이하여 감색의 살이 일백 알맹이를 얻어내어 탑 속에 매장하였네. 책 뭉치를 풀고 살펴보니 황제음부경 및 금병용호경 참동계 황정내외경 최공이벽경 태식시민 동고정관 대통령청정 등의 경전이었네. 그 암자에 들어가 독거하면서 수련을 하였네. 마귀들이 만방에서 와서 둘러쌌으나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니 사라져갔네. 온갖 애를 쓰며 11년 만에야 신태를 이루었네. 법으로는 당연히 해탈해서 떠났겠지만 상제께서 이곳에 머물러서 동국삼도의 모든 을거늘이라고 명령하셨네. 그래서 여기에 머문지 오백여 년이었네. 기한이 차면 당연히 상승할 걸세. 내가 수십 명을 만나보았지만 덜어는 기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덜어는 너무 둔하기도 하고 덜어는 인내력이 적거나 덜어는 인연이 없고 덜어는 용념이 많아 모두 성공할 수가 없었네. 만약 성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마땅히 내 임무를 맡기고 옥경으로 돌아갔으련만 수백 년을 헛되이 보내고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으니 이건 나의 티끌 세상과의 인연이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걸 거야. 하였다. 두는 장로와 함께 오랫동안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곤 했지만 그가 숨기는 것이 있어 늘 이상하게 여겼다. 그의 배꼽 아래 한 치 정도의 부분을 가리고 남이 보지 못하도록 하는 점이었다. 그 까닭을 물으며 그걸 보고 싶다고 했더니 장로는 웃으면서 그걸 왜 쉽게 보여주랴 보여주면 그대는 깜짝 놀라 까무러칠 것인데 하였다. 두는 왜 놀라겠습니까 한 번 보는 것이 원입니다. 하자. 장로가 싸맨 것을 풀어놓으니 반짝이는 금빛 일백여 줄기가 천장까지 쏘아댔다. 바로 볼 수도 없어 의자 밑으로 숨으니 장로는 다시 그걸 삼아서 전과 같이 하였다. 두는 또 스승님은 벌써부터 모든 신들을 다스린다면서 왜 한 사람도 찾아와 받드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니 장로는 나는 정신을 날려서 그들의 조회를 받고 냈었네 하였다. 또 여러 귀신 구경하기를 청했더니 내년 정월 보름날을 기다려야 하네 하였다. 그날이 되자 장로는 감실 속에서 옷 상자를 꺼내서 여덟 가지 채색의 방상권을 쓰고 일곱 개의 별에 달에 수를 놓은 도포를 입고 둥근 청옥에 둥근 끈을 달고 사자를 그린 띠를 두르고 다섯 가지 꽃으로 무늬진 신을 신고 손에는 여덟 모진 옥으로 만든 여의주를 붙잡고 섬돌대 위에 가부좌하였다. 두는 서쪽으로 향해서 모셨고 동자는 모퉁이에 서 있었다. 갑자기 대 위에 두 잣나무에 각각 울긋불긋한 꽃등불이 걸리더니 조금 지나자 산골에 가득한 수천 수만의 나무에 모두 꽃등불이 걸려 붉은 불꽃이 공간을 가득 채워 대낮 같았다. 기이하고 괴상한 모습의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덜어낸 곰이나 호랑이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자나 코끼리 같았다. 어떤 것은 표범인데 다리가 두리고 어떤 것은 규룡의 모양의 날개가 있고 어떤 것은 용이면서 뿔이 없었다. 어떤 것은 용의 몸에 말의 머리가 달렸고 어떤 것은 뿔이 세 개인데 사람처럼 서서 빨리 달리고 어떤 것은 사람 얼굴처럼 생겨 눈동자가 세 개나 달린 것들로 수백 마리나 되었다. 또 코끼리 노루사슴돼지의 모양을 지닌 것으로 노란 눈에 하얀 이빨 붉은 털 하얀 발굽에 뛰고 핥히고 하는 것들이 일천여 마리 정도나 되었는데 그를 모두가 열지어 좌우에 모시고 섰었다. 또 금동과 옥녀가 지위 깃발을 들고 수백 명이 서 있었다. 기치창검을 든 군대도 일천여 명으로 삥 둘러 서 있었다. 대위에는 온갖 현기가 우국하고 폐옥 부딪히는 소리들이 쟁쟁거렸다. 바로 이어서 푸른 장삼을 입고 상아호를 들고 옥을 차고 고깔을 쓴 두 사람이 섬돌 아래서 굽궁하고는 창하기를 동방의 극호림 광화 홍영산 등 삼대신 군이 뵙습니다. 하였다. 그들 삼대신은 모두 빨간 금관을 쓰고 굵은 도포에 옥띠를 띠고 호를 단정히 잡고 구름이 그려진 신을 신고 칼과 놀이개를 찼으며 키가 헌칠했다. 얼굴은 희맞고 길었으며 미목이 밝고 수려하였다. 장로가 일어서서 공수하니 삼대신은 함께 두 번 읍하고는 물러갔다. 또 창하기를 봄호 방짱 도교 조주 영예 등 오주의 진관이 뵙습니다. 하였다. 다섯신은 각각 지방색을 보이는 도포를 입고 관이나 폐물은 앞에 겉과 같았고 모두 헝걸차고 수려했다. 장로가 일어서니 다섯신들이 모두 두 번 절하고 물러갔다. 또 창하기를 동해남해 서해의 장리 광야 옥초 현롱집회 총진 역외동화선원 임소등 10도의 여관들이 뵙습니다. 하자 선녀 10인이 모두 꽃으로 수놓은 금말권을 쓰고 붉은 구슬로 된 보유를 꽂아 구슬과 빛이 오기 영롱하게 얼굴에 반사하여 똑바로 바라볼 수도 없었다. 금봉에 무늬를 놓은 하얀 저고리에 파란 비단으로 만든 무릎 아래까지 닿는 긴 치마를 들이웠다. 태울형불을 차서 번쩍번쩍 번개뿔이 나고 푸르고 붉은 모가 난 낮은 신을 신었다. 헌칠하고 긴 허리로 남자들이 하던 절을 올리니 장로는 일어나지 않고 앉아서 절을 받자 여관들이 물러갔다. 또 창하기를 천인작의 금마달릉 천량 남루목주 등 칠도의 사명신장이 뵙습니다. 한이 붉은 말에게 깃을 꽂고 무인들이 입는 고의와 꽃으로 수놓은 앞가림 옷을 입고 팔에는 활집과 화살통을 비스듬히 걸었고 손에는 붉은 창을 붙잡고 있었다. 모두 사자의 형태의 범의 모습으로 붉은 머리털을 세우고 금빛 눈동자의 용의 수염이 달렸었다. 음만하고 절은 하지 않고 물러갔다. 또 창하기를 단산 혈림 창구 소천 자야 등 다섯 신의 거느림을 받는 살림 수택 영독 성황 등의 모든 귀백 규모는 함께 뵙습니다. 하였다. 5대 신장들의 모습은 앞에 칠도 신장들의 모습과 같았고 각각 한 부대가 일백여 명이나 되는 연관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어떤 것은 키가 작고 누추했으며 어떤 것은 키가 컸으며 어떤 것은 말쑥하고 어떤 것은 여섯 개의 팔과 네 개의 눈을 지닌 자들이었다. 여자 중에는 덜어 늙은 추녀이고 덜어는 곱고 젊었으나 그들의 옷은 모두 지방색을 따라 입었는데 열 지어 서서 네 번 절하고 물러나와 다섯 대열이 되었다. 장로가 소동에게 명령하여 붉은 깃발을 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향해 가서 남쪽으로 돌아서 쪽에 이르러 중대의 앞에 서게 하니 고하기를 여러 신령들이 모두 모였으나 오직 위주의 조부인만 오지 않았습니다. 고 아래였다. 소천신이 나와서 꿇어 앉으며 말하기를 그는 귀양살이 가서 이제는 사람으로 강등되었고 그를 대신할 사람이 오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장로는 광화등 세진인을 불러서 앞에 세워놓고 말하기를 경들은 세 방면을 나누어 다스리면서 상제님의 어진 덕을 실천하여 백성들이 경들의 은택을 입은 지 오래였다. 요즘 애군이 다가오고 있어 만 백성이 재앙에 걸려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구출할 방책을 강구하였는가? 하고 물었다. 세 사람은 모두 탄식을 거듭하며 정말로 유시하신 바와 같습니다. 어제 봄내산에 치수대감이 자하원군이 계신 곳으로부터 와서 호명산에 들러 말하기를 여러 진인들이 구강전 위에 있으며 상제를 모시는데 삼도제군이 있어 말하기를 연부제에 살고 있는 사만의 백성들이 지나치게 교사스럽고 간사하여 속임수를 잘 쓰고 복을 아끼지 않으며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효불충하고 귀신을 모독하였다. 그래서 구림동에 사는 이면의 대마를 빌려다가 적토의 군대를 모두 모아가서 소탕하려 한다. 그래서 연속된 전쟁 7년째에 나라는 다행히 망하진 않을지라도 삼방의 백성들을 10의 5 6을 살륙하여서 경계하려 한다. 고했다. 하였습니다. 신하인 저희들도 그 말을 듣고 역시 모두 두려워서 마음이 떨리더이다. 그러나 큰 운수의 소관인데 어찌 감히 힘으로 해결되겠습니까? 한다. 장로도 역시 탄식하기를 그만두지 못했다. 잠깐 사이에 중대로부터 대포 하나를 쏘는 소리가 나자 4개의 대열이 모두 호응하여 북과 쇠를 울려서 도왔다. 그리하여 나무 위에 등불이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고 아득히 깊은 골짜기에 많은 구름이 내리 깔렸다. 장로는 방으로 들어와 관과 옷을 벗고 등불을 밝히고 방 가운데 앉았다. 두는 깜짝 놀라서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다. 다음 날 둘을 불러들여 말하기를 그대는 이미 인연이 엷뻐서 여기에 오래 남아있기에는 합당치 못하니 하산하여 머리를 끼르고 황정을 먹으며 북두칠성에 절하도록 하게나 음탕한 사람이나 도둑도 죽이지 말고 매운 채소 소개고기 등을 먹지 말며 타인을 음해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땅 위에 신선이네 행하고 수영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면 또한 승선도 할 수 있을 거네 황정경과 참동계는 도가의 높은 교리이니 왜는 이를 게을리 하지 말게 도인경은 노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글이고 옥추경은 바로 내부의 여러 신들을 존승하는 글이니 항상 지니고 다니면 귀신들이 두려워하고 흐망할 것이네 이 밖에 마음을 닦는 요체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 최상이 되는 것이네 일반 사람이 한 번 선과 악을 생각하여도 귀신들이 좌우에 벌려 있어 모두를 먼저 알아내고 상제께서 강림하심이 무척 가까워 하나의 일을 하면 곧바로 그걸 북두궁에 기록하여 억제하고 응답해주는 효과가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더 빠른 거네 이치에 어두운 사람이 이를 업신 여기고 꽉 막힌 하늘이니 두려울 게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창창한 하늘 위에 참다운 주제자가 처리하는 자료를 조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는가 자네야 참아내는 마음이 강하긴 하지만 용념이 제거되지 않았으니 혹시라도 삼가지 않는다면 한 차례의 이단에 떨어지는 경우 끝없이 오랜 괴로움을 당할 걸세 상감이 없어서야 되겠나 하였다 두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르침을 받고 곧 하직하여 하산하였다 돌아보니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어져버렸다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인피에 이르고 보니 옛날의 집이라고는 터도 남지 않았고 전장은 모두 2에서 4차례씩 주인이 바뀌었다 또 서울로 가보아도 옛날의 집은 터만 남아 주춧돌만이 묵은 풀 속에 종행으로 놓여있었다 눈물을 삼키며 돌아오고 말았다 늘 생각하던 착실한 늙은 종이 있었는데 해남에 살며 충분한 전택도 있다기에 찾아가 몸을 의탁하였는데 처음에는 알아보지도 못하더니 얼마 후에 자기 주인님을 알아차리고는 서로 붙잡고 통곡하며 우러댔다 그가 살던 곳을 비워주며 거쳐하도록 하였다 상민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딸 하나씩을 낳았다 선생은 비록 다시 가업을 세웠으나 스승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조금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해남에서 떠나 용담의 지역에 응거하였다 깊은 산 골짜기를 골라서 살았으니 치상산에서 가까운 곳이어서 다시 선사 만나기를 바라던 계획이었으리라 수십 년 동안 황정과 소립을 채취하여 식사로 했으니 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해져 수염도 희지 않고 걸음걸이도 나는 듯하였다 말령 무신년 선조 41년 1608년 가을 허균이 공주에서 파직을 당하고 부안에서 살았다 선생이 고부로부터 도보로 나의 여관방을 찾아주셨다 그리하여 네 가지 경의 오묘한 뜻을 나에게 전해주시고 또 그분이 선사 만났던 전말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위해서와 같이 말해주었다 선생의 나이는 그해 83세였으나 얼굴은 마치 46, 7세된 사람과 같았다 시력이나 청력이 조금도 쇄약하지 않았고 톡 쏘는 눈동자나 검은 머리털이 의젓하여 여인학과 같았다 어떤 때는 며칠을 먹지도 않고 잠을 자지도 않으며 참동대나 황정경을 쉬지 않고 왜곤하였다 간혹 몰래 해로운 일을 하지 말며 귀신이 없다고 말하지 말게 착한 일을 행하고 덕을 쌓으며 욕심을 끊고 마음을 단련한다면 상선에 극치를 세울 수 있으며 난세와 학이 며칠 사이에 내려와 맞아줄 것이네 하였다 나는 선생의 음식 거처가 보통 사람과 같음을 보고서 이상하게 여겼더니 선생은 내가 처음에는 비승하리라 여겼는데 빨리 이루고 싶어 하다가 이루지를 못하고 말았네 우리 스승님께서 이미 지상의 신선은 되었으니 부지런히 수련하면 800세의 나이는 기약할 수 있다고 허락하셨네 요즘 산중이 너무 한가하고 적막하여 속세로 내려왔으나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뿐더러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나의 늙고 누추함을 멸시하여 인간의 재미라고는 전혀 없네 사람이 오래도록 보고 싶어 하는 것이란 본래 즐거운 일인데 쓸쓸하고 즐거움이라고는 없으니 내가 왜 오래 살려고 하겠는가 이 때문에 속세의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을 안고 손자를 재롱 부리게 하며 여생을 보내다가 승화하여 깨끗이 돌아가 무시다가 붙잡는 손을 뿌리 치고 떠나갔으니 사람들은 그가 용담으로 다시 갔다고들 하였다 허규는 논한다 전해오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는 숭상했어도 도교는 숭상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있다 신라시대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몇 천년이 지났으나 득도하여 신선되어간 사람이 있음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전해오는 말이 과연 증엄이 되는 말이랴 그러나 내가 보았던 남궁선생으로 말한다면 이상할 수밖에 없다 선생이 스승으로 여겼던 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관상 보는 사람에게 알아냈다는 것도 결코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은 못되며 말했던 것들도 역시 모두 그렇지만은 않으리라 요컨대 그림자나 메아리 같은 실체 없는 소리이리라 다만 선생의 나이와 용모로 본다면 참으로 득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닐 것인지 어찌하여 80의 나이이고도 그처럼 건강했으랴 이건 또 도교 숭상하는 일이 실제로 없었다고 결정내릴 수도 없으리라 아 그거야말로 기이하도다 우리나라가 궁벽한 바다 방 멀리에 있어 뛰어난 은사로 선문자나 안기생과 같은 분들이 드물었으나 암석의 사이에 그러한 이인이 있어 여러 천백 년 만에 남궁선생으로 하여금 만날 수 있게 하였으니 그 누가 좁은 지역이니 그러한 인물이 없다 라고 말하랴 도에 통달하면 신선이고 도에 목매하면 범인이다 전해진다는 말이 이식과 무엇이 다르리요 선생으로 하여금 빨리 이루려던 욕망이 없게 하여 끝내 단련하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만 했다면 저들 선문자 안기생과 어깨를 맞대고 나란히 맞서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으랴 다만 그분이 참아내지 못하여 다 이루어진 공을 실패하고 말았으니 5호 내석하도다